만난 경우는 전부 다 성관계 했어요? 이 사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기억이 나요? 만났던 것 같은데요?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람이 유죄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게요. 여중생 할게요. 여중생? 이거 되게 무섭다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성생 한번 해볼게요. 미성년이니까 미자씨로 해주세요. 미자씨? 미자양? 네. 좀 똑바로 좀 앉으세요. 제 마음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이 사람 기억나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만난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 저희 어플로 만났어요. 어플로? 어플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제가 그때 필요한 거 좀 있어가지고 재워주실 분. 아 재워주실 분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게 재워주실 분에서 미자양이랑 만났던 남자들 많아요? 몇 명 있어요. 몇 명밖에 안 돼요? 글쎄요. 한 10명 정도 되나?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 10명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이 나요? 그냥 뭐 아저씨들이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랑 성관계 한 거 같아요? 안 한 거 같아요? 했을걸요? 했을 거 같아요? 네. 본인이 돈 받은 남자들 중에 본인이랑 성관계 안 한 사람은 한 명 더 없나요? 뭐 거진 다 했죠. 아 거진 다 했어요? 네. 그럼 안 한 사람도 있는 거네? 안 한 사람 없는 거 같은데. 아는 사람 없는 거 같아요? 다 했었던 거 같아요. 어디서 성관계 했어요? 그냥 뭐 못 해 가서. 못 해 가서? 이 사람은 미자 양 만나가지고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이거 필요하다고 올린 돈은 줄 테니 네가 가서 가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차 태워서 이렇게 보내줬대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어요? 그렇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아 성관계 하고 나서? 그럼 이 사람이랑 성관계 한 게 분명히 기억이 나요? 분명하게까지는 안 나고 그냥 했던 거 같은데. 그냥 정확하게는 생각 안 나는데 성관계 했던 거 같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미자 양한테 연락만 하고요. 실제로 미자 양 안 만나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아예 안 만나는 경우는 있죠.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난 경우는 전부 다 성관계 했어요? 네. 이 사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기억이 나요? 만났던 거 같은데요? 만났던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람이 유죄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말해도 유죄가 나요? 유죄 날 가능성은 꽤 높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나랑 성관계 했던 사람 한 20명 30명쯤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이 사건에서 이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된 경우랑 왜 이거를 신고했죠? 이런 걸 막 물어보게 될 거예요. 어쩌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자 양이 이러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들으면서 거기서 범인이 특정된 경위를 이렇게 잡으면서 거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안은 여학생이 성관계 한 남자 솔직히 되게 많다. 아 솔직히 기억 안 난다 이랬어요? 솔직히 되게 많고 이 사람이랑 성관계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수사기관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해서 너한테 돈 준 사람 중엔 너랑 성관계 안 한 사람 없지? 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요. 정형적인 사건이 흘러들어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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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답으로 물어본 내용이 적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이런 거죠? 귀찮아요. 철이 없어요. 네? 나랑 돈 준 사람은 다 성관계 했다고 적혀 있는 거죠. 근데 법정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너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어? 경찰이 물어보길래 내라고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네 그랬어요. 이러면 바로 부재가 나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엉뚱하게 해서 자기 의뢰인이 유죄가 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런 미성년자들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이게 이런 유해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이거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혐의 성보를 가리는 핵심 체크 포인트인데 그럼 이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전략을 해서 질문을 구성하고 질문의 순서, 질문의 내용 말할 때의 반응에 따른 순발력 이런 거에 따라서 조사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진짜 변호사로서는 그 조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쟤는 안 돼 뭐 이렇게 향수가 있는데 확실히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데서 조금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판사나 검사는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훤히 알고 특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훤히 알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니까 뻔하죠. 이런 경우에 얘가 자기랑 성관계하는 사람은 누군지 얘가 어떻게 기억해요. 나한테 돈 준 사람은 다 성관계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되게 약하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당장 저 같으면 오케이 돈만 주고 성관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좋다. 그러면 너 통장 거래 내역에서 사람 나오니까 경찰관이 너 이 사람이랑 성관계한 거지? 이렇게 물어봤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라고 그랬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사건이 됐을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 여자애가 이렇게 성관계했던 어떤 남자한테 분명히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피해를 입었고 그런 피해를 호소했을 겁니다. 그런 피해를 호소하니까 누군지 특정하는 과정을 경찰이 겪었을 거고요. 그걸 겪다 보니까 얘는 이렇고 나머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식으로 우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그렇게 사건이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닌데 나한테 돈 준 사람은 다 성관계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질문마다 또 대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약간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포인트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알기가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아예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었어요. 사건이 발담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당한다. 진실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알아야 이기는 거고 확실히 경험이 다른 변호사만 하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많으시니까 모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저 같은 건 아니죠. 유능한 검사셨으니까 청와대까지 다녀오시고 농담인데 또 잘 받아줘. 자기가 형사사건을 휘말리게 되면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형사사건 있는데 변호사 없이 풀어가겠다? 그것도 이제 어설픈 변호사랑 같이 풀어간다? 변호사 없이 푸는 거 전쟁도 총 없이 가는 거고요. 어설픈 변호사랑 하는 거 그래서 총알이 없이 가거나 심지어는 총탄이 휘어가지고 자기한테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죽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당사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호응해줘요. 확증 편향을 하죠. 그리고 아 난 이 사람을 선임해야겠다. 하면서 선임하고 나중에 감옥에서 우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내지는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판사나 검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워낙에 많은 일들이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사건을 관심 받게 판검사한테 해줘야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전체에 흐르는 그림과 구도를 알아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내가 말하지 않는 내용을 체크해서 확인해주고 발견해주는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죠? 제 옆에 계십니다. 김호석 변호사님. 우리 너무하는 것 같아. 알아야 이긴다. 진실도 지기 때문에 아는 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총알 챙겨가셔야죠. 전쟁에. 모르면 당한다. 진실도 진다. 알아야 이긴다. 김 부장의 검사회전